전퇴풍 선수 원패스 오른쪽 와이드 오픈 이동준 마음 놓고 싸웠습니다 우영 안들어갔습니다 외곽 연결 우중간 우중간 최풍 돌면서 오우 외곽 연결 우중간 우중간 에이치렌터카의 공격 외곽 던집니다 외곽 최고봉 직접 들어가다가 던졌습니다 결국에는 해결을 지어줬던 최고봉 황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금 우선 엔드원을 가져오는 이동준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요 최고봉 블록슛에 맞습니다 이동준 왼쪽 코너 이현승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봉 가볍게 오른손 레이어 지금 이채훈 선수 쪽이 스피드가 느리다보니깐 이동준 돌면서 이들시어 성공합니다 들어왔어요 이동준이 달려있는 에어팟 좌중간 들어왔어요 우중간 김남건 우선 성공했습니다 김남건 대결 장면이었고요 강우영 이동준 아 좋았어요 밸런스가 무너졌고요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의 석점 끝내버리네요 네 석점이 아니라 이점 자 이렇게 이번 그러면서 뭐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는데 이번 이번